07797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tx엔진입니다. stx엔진은 2004년에 stx에서 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사업부문은 민수사업, 특수사업, 전자통신사업의 3개 부문을 영위함 사업부문별로 조선소와 발전소 등의 선박용 및 발전기용 디젤엔진, 육군과 해군 등의 육상용 및 해상용 방위산업 엔진과 국방부 및 조선소 등의 전자통신장비 등을 공급 중 2000kw 이상의 중대형 엔진 시장의 경우 오랜 기간 mdt사와의 라이선스 어그리먼트를 통해 품질 및 브랜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04년 주 stx의 조선사업부문, 방위사업부문 및 플랜트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2014년 stx 기업집단의 구조조정에 따라 계열사에서 분리됨 대시 조선용 디젤엔진 및 방위산업용 특수엔진 제조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며 네덜란드, 싱가포르, 미국의 종속기업 형태의 현지 법인을 운영 대시 각 사업부문별로 조선소와 발전소 등의 선박용 및 발전기용 디젤엔진, 육군과 해군 등의 육상용 및 해상용 방위산업 엔진과 국방부 및 조선소 등의 전자통신장비 등을 공급하고 있음. 재무 대시 조선용 디젤엔진 및 방위용 특수엔진의 수주가 증가하였으나 전자통신 부문의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소폭 축소 대시 인건비, 경상연구개발비 등 판관비 증가에도 원가구조 개선되며 영업손실 규모 전년동기 대비 축소, 법인세 환급 효과 등으로 순손실 규모도 축소 대시 주요국의 국방력 강화에 따른 관련 특수엔진 수요 증가와 함께 함정 분야의 해외에마로 시장 확대 등으로 외형 성장 가능할 듯. 2022년 12월 16일 기준, 장마감, STX엔진의 시가총액은 3141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STX엔진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39위입니다. STX엔진의 상장 주식수는 2300만 8900래 주입니다. STX엔진의 액면가는 2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TX엔진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7.4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64.1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0,271원을 보여주었으며 PBIO는 0.9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2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O가 BPS는 각각 1.39배, 979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00번지억원, 143억원, 3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04번지억원, 206억원, 10억원입니다. STX 엔진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94번지 91%이고 유보율은 109.38%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60.02이며 전일 대비해서 0.95-0.0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7.41이며 전일 대비해서 5.27-0.7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TX 엔진의 2022년 12월 1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36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3500원보다 1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325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STX 엔진의 종가는 13650원이며 주가가 STX 엔진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TX 엔진의 종가는 13650원이며 주가가 STX 엔진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STX 엔진은 거래량 291만 백수문의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만 4782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07만 3,250세주, 미래의세증권에서 35만 7,606주, 삼성에서 22만 5,300내주, 한국증권에서 22만 2,548주, NH투자증권에서 18만 8,250세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06만 5,880주, 미래의세증권에서 35만 4,947주, 삼성에서 26만 1,559주, 한국증권에서 22만 5,880주, NH투자증권에서 18만 5,01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만 4,14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만 2,405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STX 엔진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